한국 청소년 야구 준우승 서울는 연합뉴스 9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노리던 한국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미국의 패의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청소년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1일 한국시간 캐나다에서 막을 내린 제28 회 세계 청소년 18세 이하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드 김영 촬영하고 있다. 2017년 9월 11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제공는 연합뉴스 서울는 연합뉴스 장현구 기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9월 일본 이아자키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18세 이하에서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김성룡 야탑고 감독을 25일 선임했다. 협회는 지난 5월 지도자 선발을 위한 공개 모집을 해 이달 15일 심층 면접을 행했다. 국내외 성적과 지도력 통솔력을 종합으로 평가해 김성룡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결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박성균 성남구 감독 총 민수 장충구 감독 정재권 신일고 감독이 분야별 코치로 김 감독을 이끌고자 하는 아 협회는 22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여러 대표 선수 18명도 합정했다. 서준원 경남구 과 김기훈 광주동성구 은 2년 연속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전구범 덕수구 정혜영 광주일고 안인 3야 탔고 2학년 선수 3 명의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 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는 올해 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벌어진다. 우리나라는 선수권대회는 1996년 2003년 2009년 2014년 4차례 우승했다. 제 12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명단 감독는 김성룡 야탁고 감독 코치는 박성 균성남구 감독 송민수 장충구 감독 정대권 신일고 감독 투수 8명 는 김기훈 광주동성구 원태인 경북구 이규훈 서울구 이구현 경기구 정구범 덕수구 김면수 장충구 서준원 경남구 정혜영 광주일고 코스 2명 는 김성진 야탁고 김도한 신일고 내야 수 5명 는 김현민 경남구 윤순영 대정구 유장혁 김상평 김상황 주일고 노시완 경남구 외야수 3명 는 김주승 덕수구 김대한 휘문구 안인산 야탁고 cny9900 골뱅 2yna.co.kr 2018 06 25 13시 18분 송구